안녕하세요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보여드리려니까 엄청 쑥스러운데 최근에 출근할 스케줄이 많아져서 출근할 때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가는지 보여드리는 것도 콘텐츠가 하나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끄럽지만.. 일단은.. 위에 셔츠는 제가 지난 봄에 큰 맘 먹고 장만을 했던 루메르의 셔츠인데요 이거랑 지난 시즌인 황토색? 그렇게 해서 두 벌을 구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좀 특이한 쉐입으로 입는 셔츠라서 이게 매무새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다룰 수 있는지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정석대로 그냥 뭐.. 네..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셔츠는 이렇게 좀 위에 박시하게 입고 밑에 이 팬츠는 코스에서 한.. 2년 전에 샀나? 아무튼 1년 넘은 바지인데 엄청 후드루들하고 되게 가벼운 소재예요 그래서 계절이 조금 더 지금보다 추워지면은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입는 중입니다 엄청 착용감도 편하고 가벼워요 핏도 실은 제가 키가 작아서 어.. 저한테는 조금 긴 감이 없잖아 인데 원래는 조금 더 짧게 앵클이 좀 드러나는 그런 기장감으로 다른 분들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츠는 제가 아끼는 이것도 작년 겨울엔가 구매를 했었던 거였는데 볼드부츠 신어줬고요 가방은 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마디셔우드 가방 어.. 오늘 등게 많아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네.. 요런 느낌으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 어색해 네.. 얼른 가볼게요 이거 제가 어떻게 태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딱 요거 봤나 여긴 편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택을 하는 날이어서 집에서 그냥 막 잠옷 입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업무가 마무리가 돼서 밖에 잠깐 세탁소에 들릴 일이 있어요 세탁에 맡겨놓은 것들 네.. 찾으러 갔다 오고 그 겸 커피도 한 잔 사서 네.. 집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를 안 감은 관계로 네.. 요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가잘모자를 썼고요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반팔만 입기에는 너무 추워서 네.. 부플먼트의 레더 크롭 자켓을 같이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요기 안에는 이게.. 아.. 어디서 샀더라? 굉장히 박시한 핏의 하얀색 반팔티는 어.. 좀 특이하게 여기 넥라인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좀 밋밋하지 않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반팔티여서 예정합니다 바지는 요 부플먼트 크롭 자켓이랑 세트로 입을 수 있는 네.. 레더 반바지고 밑에는 네.. 버켄스탁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썩을대로 썩은 샌들을 같이 신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을 세탁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세탁물들을 널널하게 담을 수 있는 이자벨 마랑의 이게 얜 키였나 이자벨 마랑의 에코백을 네.. 이렇게 뱄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그리고 커서 편할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와.. 진짜 냄새가 진짜 거의 똥냄새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정말 베란다에 내놨는데도 안 빠져서 결국에는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냄새를 겨우겨우 뺐어요 그래서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뭐 진짜 편하고 좋은데 냄새가 꼼직하다는 점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동네 마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에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 이제 스튜디오 촬영 현장 지원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외근을 가기 전에 네.. 잠깐 제가 오늘 입은 옷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되게 되게 민망하네요 이거 막상 진짜 찍으려고 하니까 아무튼 네.. 오늘은 날씨가 최근에 많이 선선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낮에는 좀 더워가지고 지하철 타러 갈 때마다 땀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T 입었는데 이 티는 제가 이번 여름 오기 전에 파사드 패턴에서 구매를 한 실탯 면 티셔츠였는데 색깔이 이거하고 뭐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베이지 톤 하나랑 이 까만 거 하나를 샀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샀었던 기본 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뭔가 면 재질이 되게 실키하면서 뭐 탄탄한 느낌도 있는 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일단은 진짜 군더더기 없이 진짜 소재 하나로 승부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정말 잘 입고 다녔고 그리고 바지도 실은 이게 파사드 패턴에서 같이 구매한 썸머 울 어 팬츠인데 엄청난 와이드 에요 뭐 실은 이거보다 더 와이드한 팬츠들도 워낙 이번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 제가 갖고 있는 와이드 팬츠들 중에서는 가장 통이 넓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진짜 어 울이라고 해서 덥나 걱정을 좀 했는데 썸머 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이유답게 되게 여름에도 죄송해요 제가 영상 종료 버튼을 눌렀나봐요 뒤에 영상이 잘려 있어가지고 네 추가 촬영을 빨리 하면 어 아무튼 파사드 패턴 제품들은 다 퀄리티가 좋아서 어 진짜 추천드리고 신발 소개도 같이 잠깐 하자면 질샌더의 어 발레리나 플랫슈즈에요 이게 발목에 보면은 이 링 장식이 있어가지고 실은 더 짧은 기장의 바지랑 입으면 더 예쁜 신발인데 이게 앞코가 길다보니까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랑 같이 신었을 때 어 신발을 신었다 라는 느낌을 같이 줄 수 있어서 저는 네 이 바지 입을 때는 꼭 이 신발을 같이 신어줍니다 어 오늘은 그냥 흰티에 청바지 네 이렇게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입는 네 옷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의는 제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입고 나온 적이 있는데 어 마리떼 네 프랑스와 저버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흰색 반팔티를 어 입었고 그 다음에 하의는 던스트에서 구매했던 세미부츠컷 청바지에요 저한테는 어 좀 길어요 근데 저는 기장 자르지 않고 약간 굽이 있는 신발하고 같이 신어서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네 입고 있습니다 아 벨트도 던스트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약간 광이 있는 재질의 벨트여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방은 오늘도 역시나 네 마디셔울드의 보스턴베 가방 바꾸는 거 너무 귀찮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두서가 없긴 한데 이 바지가 어 되게 편하고 워싱도 멋스럽고 색깔도 예뻐서 좋긴 한데 그렇게 막 날씬해 보이는 핏의 바지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네 그래서 약간 여기 골반이랑 배 부분이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요점은 참고해서 네 구매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오늘 신발은 오랜만에 타비 부츠를 꺼내서 신을 예정이어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양말을 신었어요 그러면 저는 출근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랜만에 신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머리를 뽑고 왔어요 이렇게 복슬거리는 펌을 엄청 오랜만에 해봐서 손질하는 게 아직 조금 어색하지만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출근을 하는 날인데요 루메르 셔츠 브라운 색상 같이 입었고 이거는 앞서서 보여드린 약간 짙은 네이비 색상 구매했을 때 같이 샀었던 건데 색깔이 봄에 입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여서 옷장 속에만 있다가 최근에 다시 꺼내서 입고 있습니다 루메르 셔츠 입었고 바지는 프롬비기닝에서 그때 브라운 바지 샀을 때 같이 구매한 블랙 색상 바지예요 이거 3만원대인데 꽤 괜찮아서 탄탄하고 네 그래서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다퍼마틴 이거 이름버더라 모르겠어요 아무튼 긴 부츠 신었고요 가방은 몽두몽드의 보스턴백 네 그렇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쳤고 이제 나서볼게요 밖에 비가 와가지고 벌써부터 좀 처지는데 오늘도 화이팅!